한 나 은행할 때 하나 손해보험 하나 하게 6월에도 과연 어떤 상품으로 출시가 되는지 저 보험안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영업 이슈에요 신상품 하나 가득담은 3대 질환 보험이죠 암 주요 치료비 업계 최대 6억 5천까지 돼요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가 3천만원 5년간 1억 5천이고 1억짜리 5년간 5억은 똑같습니다 타사에 기가입자도 암 주요 치료비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최초의 원발암 아니면 전이가 돼도 하나로 통합 암진단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표준체 3호 유병자 모두 다 9억 6억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간편 신사도 유병자 1년 미만 시에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신상품 출시 기념이에요 암 주요 치료비 통화 암진단비 인수가 완화됐어요 그래서 고고 암플랜 암만 묻는 암플랜 이 모두가 무서류 무활증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3호 간편 보험도 인수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고지는 3,4호 3,4호인데 보험료는 3,5호 보험으로 매우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똑같네요 상해 질병치료정금 한화 손해보험과 더불어서 하나도 되게 잘 나가거든요 업계 유일하게 비갱신형으로 그래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더 넓어진 보장이에요 하나는 3호 간편신사로 최대 9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실손 보장 공백도 요실금이나 임시주산 선천성 질환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통화암진단비 전의암까지 보장이 되죠 그래서 전의암을 품은 통화암진단비 부위별로 9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유방암, 전의암 포함해서 1억 그리고 생식기암 1억, 두경구암 1억 다 1억으로 보장이 되지만 옆에 보면 간편 아니면 전의암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암으로 진단받아서 간으로 전의됐을 때도 이 전의암에서도 1억, 원발 1억, 전의암에서도 1억 총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넘어갈게요 여성에게 많이 걸리는 암, 전의암까지 여성암 플랜으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유방암 진단시 1억, 자궁암 진단시 1억 5년 경과 후에도 림프전, C77, 전의암 진단시에도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원발이나 전의 구분 없이 9개, 가암 1억까지 최대 9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고요 갱신형, 통화암 진단비, 전의암 포함해서 표준형은 1억, 유병자는 7천만원까지 7만원, 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암 주요치료비는 업계 최대 암 주요치료비 매년 3천만원 최대 1억 5천 곱하기 1억시 5년간 그래서 총 6억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최대 6억 5천 5년간 재발이나 전의나 원발암이나 자녀나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주요치료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수한도도 감히 연계조건을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100% 그리고 암 주요치료비가 정액형이 3천만 나머지는 1억 정액형, 비례형 선택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타사는 1년 미만시에 50% 2천만원밖에 안되고 1억은 똑같고 정액형밖에 안되기 때문에 암활동 하나 손해보험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 종합주치가 9회까지 항암, 전의암과도 가능하고요 최저 보험료 2만원이에요 그래서 종합병원 암 주요치료비가 단독 가입 간편도 감히 기한이 없어요 타사는 있지만 통암, 항암, 방사소, 약물치료비도 유사암 제외에 최초 1회 암 999개 그룹으로 전의암도 보장이 되고 최대 9번까지 하지만 타사는 거의 다 안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보험료가 종합암 주요치료비 천만원 통암, 항암방사소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암진단비 유방암 생식기암 유사암 이런거 모두가 가입이 되는데요 단돈 40세여서 50세 기준으로 2,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간편심사를 고지장벽을 허물었어요 5년 이내 상해 질병 355 간편 보험으로 5년 경과 후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6월부터 335나 345 같은 경우 355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305부터 355까지 간편 라인업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335, 345가 보험료가 좀 더 나가지만 이런 부분들로 355 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손을 대체할 상해 질병치료정금 29일부터는 디스크, 비염, 토화불량, 항방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일단 병원비가 저렴해지고 그러면 상해 질병치료정금을 더욱 넓어진 어떻게 보면 담보로 체크아웃, 임신출산, 한방치과치료, 선천성, 선장호르몬, 요실금, 비응급실 환자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구요 간편은 가입 전에 병력, 기왕력에 대해서 치료를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요 보험금 지급사유는 진단확정조건이 없어요 가입 이후에 진단확정조건이 아니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일단은 보장개실로부터 고혈압, 고지혈, 당뇨 기존에 복용한 것도 처방비용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대세는 유병자 상해 질병치료정금 상해 질병치료정금 가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병력이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병력 없는 사람들은 별로 추천을 안 해 들어요 상해 질병치료정금 가입하는 사람들은 실손보험료가 겁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돼서 상, 질, 치, 위로금을 가입을 한다는 거죠 71세 이상도 고령자도 하나가 90세까지 15세부터 90세까지 타사는 아예 가입이 안 된다는 거 갱신형과 비갱신형 선택이 가능하고요 타사는 온리 갱신형만 보험료 또한 3만원, 4만원대로 거의 실손보험료 냈던 만큼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의 아주 특별한 가입 후에 중대한 암, 뇌혈과 허율성 발병 시에 숙박 지원해주고 식단 지원, 간병인 지원, 가사 도우미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별거 뭐 아니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